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복 마칼리오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의 독을 씻어내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 오시며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시작은 선악과였지만 마지막은 생명나무로 끝나는 삶이 은혜와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인 마칼리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66권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유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또다. 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번째는 마칼리오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하다. make long his grace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happy blessed 라고 해석합니다. 마칼리오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원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마카리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넓게 만들다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행복하다 복받다 즐겁다 라는 말로 천국의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천국의 상태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길고 넓게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천국의 상태이며 천국의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디 나사루의 이름에는 엘라아자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도움 God has helped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기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역시 마카리오스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주제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마카리오스 즉 천국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입니다. 한글개혁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역은 NIV 영어성경의 번역과 같습니다. 두루마기는 헬라어로 스토레인데 long robe 즉 부자들이 입는 흘러내리는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빠는 플루논테스 현재 분사형인 와싱인데 세탁하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겉옷을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요한기시록 7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에플루난, 타스, 스토라스 아우톤. 이 말씀은 환란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희게 한 자들이 하늘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천국에 서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그 당시 돈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긴 겉옷인데 이것은 세상의 죄와 탐욕, 안일함과 위선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위선과 거짓의 상징인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이 한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나무의 열매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반드시 먹었어야 하는 열매이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라 하더라도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필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즉 그리스도와 선악과 사탄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죄짓기 전에도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단지 범죄 전에는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한 중보자이시고 범죄 후에는 죄사함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흠정역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사본을 옮겨 쓰는 중에 두루마기 스톨라스를 계명 엔톨라스로 잘못 표시했고 빠는 플루논테스를 행하는 포이온테스로 잘못 표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구절이 두 가지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개시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거짓과 위선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일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조건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행해나가는 삶이 역시 영생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계명 엔톨레는 금지명령과 이행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악을 금하는 것이고 이행명령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은 영혼이 재창조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일회용이 아니라 매순간 날마다 우리가 육체를 끝내고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삼을 받아야 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플로론테스는 현재 진행형이고 계명을 행하는 포이온테스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시슴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한 번 죄산받으면 영혼이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외적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지만 날마다 끊임없이 잡초처럼 자라나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영을 창조하는 일을 쉼없이 우리가 해나가야만 마귀가 주는 선악과의 마력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